요번에 배우실 내용은 정렬인데요. 정렬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순서, 오름차순 정렬이 있고, 내려오는 순서, 내림차순 정렬이 있어요. 숫자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거니까 1, 2, 3, 4 이렇게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가는 거고, 내림차순은 그 반대다라는 거죠. 정렬은 결론적으로 재배열 시키는 개념이고,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하는 기능이 당연히 주어지겠죠. 있어요. 옵션에서 대소문자 구분 설정하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숫자처럼 작은 게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. 1, 2, 3, 4 이렇게 소문자가 먼저 나와요.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. 영문 같은 경우 대소문자 구분 옵션 주고 오름차순 정렬을 했을 때 소문자가 먼저 나온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갖다가 대소문자 구분하게 하고 나서 설정하고 난 다음에 숫자, 특수문자, 소문자, 대문자, 한글, 빈셀 다 섞어놓고 정렬을 하면 오름차순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숫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. 숫자, 기호문자, 특수문자, 그 다음에 소문자, 대문자. 그 다음에 한글, 그 다음에 빈셀이에요.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할 때 숫자의 숫, 그 다음에 기호문자의 기, 숫기, 그 다음에 소대한, 그 다음에 빈셀, 소대한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. 이게 바로 오름차순 정렬. 섞여져 있을 때 숫기, 소대한, 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요. 이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에요.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.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빈셀은 항상 끝인데 내림차순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한글, 대문자, 소문자, 기호, 숫자, 그 다음에 빈셀, 그래서 오름차순, 내림차순, 이걸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오름차순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. 숫기, 소대한, 빈, 그래놓고 내림차순 경우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고 나머지 건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. 그 다음에 정렬 전에 숨겨진 행 또는 열을 표시해야 돼요. 왜냐하면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할 때 안 나타나죠. 왜냐하면 숨긴 이유가 있는데 정렬을 했을 때 혼라당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정렬 전에 숨겨진 행이나 열이 있으면 표시하라라는 거죠. 결론적으로 정렬할 때 숨겨진 열이나 행은 같이 이동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렬 최대 6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정렬 기준으로 갖다가 최대 64, 64 정렬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. 다음 중 데이터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,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. 맞아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센텐스예요. 숨겨진 열이나 행은 원칙적으로 데이터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정렬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열 단위로 정렬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렬은요. 위에서 아래 행 단위로 정렬이 돼요.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,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다. 가능하죠. 맞는 거고 네 번째, 빈셀은 오른차순, 내림차순 정렬 방법에 상관없이 항상 가장 마지막으로 정렬된다. 맞잖아요.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